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의 파이널의 시그니처한 강좌인 파이널 찍기 특강을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과 함께 이때까지 흘러왔던 커리큘럼도 정리 한번 하고 그리고 찍기 특강에서는 어떤 내용을 주된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장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마무리해 주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1년 동안이요. 개념완성, 개념완성 이번에 패키지에는 5건이라고 하는 이 권수를 소화해야 될 만큼 분량이 좀 꽤 많았었는데요. 개념완성도 스피드 개념완성도 최근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좋아했던 킬러세븐이라고 하는 강좌까지 쭉 흘러가서 이제 저에게는 마지막 강좌가 바로 파이널 찍기 특강입니다. 선생님에게는 파이널 시즌제 모의고사도 있죠. 시즌 1, 2, 3, 4라고 얘기해서 얼마 전에 시즌 4까지 개강을 했는데요. 이렇게 모의고사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다 보면 아마도 나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비어져 있는지가 눈에 딱 드러나는 순간이 지금쯤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맨 마지막으로 문제도 문제지만 찍기 특강이라고 얘기해서 개념도 총정리하고 올해 있었던 주요했던 개념 또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강의를 바로 찍기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이 특강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부터 시작하는 찍기 특강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면 이 선생님이 지금 찍기 특강이라고 얘기하는 걸 언제 적부터 했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소위 말해서 찍기 특강이 추석 특강이었거든요. 9월 마지막쯤 되면 보통 추석이잖아요. 그때 이제 학생들한테 예전에 선생님 수강생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수능장에 들어갈 때 마지막에 뭘 들고 갈 생각이냐라고 하는 걸 뭐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자 이제 보니까 개념에 대해서 오답노트 했던 것 그리고 유전문제 오답노트 했던 거 그리고 개념 개념 완성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개념 완성 책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도 한번 봐야 되나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수능장에 가져갈 것이 생명과학만 하더라도 오답노트 개념 책 EBS 책 몇 권이나 되다 보면 여러분 구경수 탐탐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캐리어를 끌고 가야 될 정도로 뭔가를 많이 챙겨야 되더라고요. 근데 정작 수능장에 가서는 눈에 잘 안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압축해서 올해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걸 그 전날 또는 수능치기 일주일 전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혼란스러울 때 그때 딱 봐야 되는 마지막 정리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추석 특강이자 파이널 찍기 특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옆에 찍기 특강에는 무엇을 하나 봤더니 올해 있었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올해 있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서 자 눈에 띄는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들 꼭 봐야 되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정리, 정돈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개념 완성이나 스피드 개념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강좌는 한 번쯤 다 여러분들 마스터를 했죠. 개념 완성을 완강하지 않았다면 스피드 개념 완성으로 또는 스피드 개념 완성을 본 지가 꽤 됐다면 시간이 지나서 개념을 좀 공부한 지가 조금 이제 멀어져 가는 시점이 지금이라서 한 번쯤 꽉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다시 개념 완성이나 스피드 개념 완성을 다시 듣자니 시간이 좀 여러분들이 약간 허비되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이 찍기 특강 안에는요 신경계나 호르몬이나 방어 신경계 호르몬 방어에서 정확하게 6월 평가원이랑 우리의 9월 평가원에 눈여겨봐야 될 개념들을 같이 정리하고 6평, 9평의 문제도 같이 한 번 보면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서 올해의 유독 작년에 비해서 주된 자료 분석형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되어 있던 신경계 호르몬 방어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 분석형 문제도 같이 살펴보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비유전하면 흥분의 전도랑 근육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흥분의 전도 근육 문제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을 분석하면서 수특수환에 나왔던 아주 중요했던 문제도 같이 함께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유전이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여러분 파이널 치킷 특강에서는 유전의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자 파이널 치킷 특강에서는 마지막으로 기본 자 기본에 충실해서 만약 올해의 킬러 문항이, 새 문항이, 새 문항이 완벽하게 어렵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비유전의 14문제랑 나머지 세포주기 3문제는 그렇다면 나는 이 비유전의 14문제랑 세포주기 3문제는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보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유전에서 주되게 다루는 거 역시나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에서 세포주기에서 나왔던 그 문제들 그 문제들이 수특하고 수완 문제 안에서 어떤 문제가 유사했고 수특수완 문제 안에서 이 문제만큼은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포주기의 관점으로 자 여러분들에게 수특수완의 문제, 문제도 짚어주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 선생님이 유전병 문제나 또는 가계도 문제를 안 해주는 건 아니고요.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에 남았던 문제를 복습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주기 문제는 저는 세포주기의 마지막 한 문제가 세포주기 세 문제를 완벽하게 맞지 않고 1등급은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특수완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세포주기 문제까지를 같이 쫙 하고 난이도 높게까지 한번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사람의 유전병 그리고 가계도 사람의 유전이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걸 복습하면서 선생님이 꼭 눌러 담아주는 파이널 찍기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올해 나왔던 올해 수능 문제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4가지의 주된 카드 6평, 9평, 수특수완은 선생님의 파이널 찍기 특강을 통해 완벽하게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부터 빨리 수업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준비를 할게요. 여기까지 선생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